오늘 또 19기 20기 불교대학 교육생들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79기 기본교육생들은 별로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해인사 수련회를 떠나기 때문에 별로 안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신심있는 79기 기본교육 교육생들도 오셨을 것도 같아요. 79기 불교교육 기본교육생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기도를 생활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우리 불자들은 대체로 기도를 생활화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특히 우리 불광 형제님들은 기도를 생활화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절에 오면 불자. 절 문을 나갔으면 바로 불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불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 불자들도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불자들은요. 옷차림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불자구나. 예를 들어서 티베트 불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딱 봐도 불자예요. 목에 그분들은 대부분이 염주를 걸고 있더라고요. 염주를 걸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만지차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불자구나 하고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염불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언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항상 뭔가를 대개 옴만이 반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옴 자 옴만이 반명이 항상 염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 항상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남방 불교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불자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대체로 산문 밖을 나가면 불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광 불자들은 불광 형제님들은 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점점 그런 풍토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코로나 덕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불자들을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해줬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에 오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았죠.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게 이상하게 발전을 해서 집에서도 본문을 들을 수 있으니 절에는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는 풍토도 또 생겼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도 그렇대요. 이웃 종교에 새롭게 생긴 용어가 가나한 성도라는 말이 있대요. 가나한 성도. 가나한 성도가 무슨 뜻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래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한 성도라고 한대요. 우리 불자들은 본래 가나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불광처럼 대체로 많은 분들이 모였던 데는 약간의 그런 성향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셨던 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같이 오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하는 것은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집중이 안 돼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강의 같은 건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강의 듣다가도 갑자기 줌으로 듣다가도 줌에 보면 비디오 오디오가 있잖아요. 비디오 끄는 것 오디오 끄는 것이 있어요. 비디오는 뭐냐면 상대방 선생님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쉬고 싶다 아니면 전화가 왔다 그러면 비디오를 딱 끄고 자기 볼 일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때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지만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본인의 신심을 돕고 신행하고 또 기도를 성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연습을 하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큰스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큰스님 보보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이다. 기도 다음에 계획을 서구고 이를 추진해 가야 한다.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반야 바람일 무한대의 부전인 봉독세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큰스님께서 늘 강조하는 기도의 원리. 우리 큰스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큰스님은 기복불교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 강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문에서 보면 기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사의 기도를 앞세워라. 기도가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선지식들은 예전에 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현장스님. 현장스님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셨잖아요. 우리가 거의 매일 잊고 있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한역하신 분이 현장스님입니다. 현장스님이 번역을 새로 시작할 때 항상 발언을 하고 시작했어요. 부디 저의 번역이 부처님의 뜻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일에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일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도둑질을 한다. 그걸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정당하지 않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일은 이건 부처님의 사업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당첨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것으로 얻은 저의 이익을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같이 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우따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아주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따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집가고 나서 이교도인 남편 집안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상담하는 일종의 편지를 보내요. 아버지님 내가 진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부처님과 스님들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시집이 이교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양을 못 올렸습니다. 더욱이 남편 시봉하고 시아버지 시봉하느라 시간도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답변을 해왔어요. 오늘날 시아버지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답변일 거예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아니죠. 오늘날의 신정아버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답변일 겁니다. 아버지가 그 도시에 시리마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고용을 해라. 한 보름 동안 고용을 해서 그 여인에게 남편 시봉을 하게 하고 너는 그 보름 동안 앞으로 보름 후면은 우한거가 시작되니까 안거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한 보름 동안 부처님과 승가에 열심히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다라는 역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고 어떻게든 공양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시리마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시리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름 동안 내 남편을 좀 시봉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간에 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시리마를 고용을 했습니다. 시리마가 남편을 시봉을 하고 우다라는 부처님 공양을 올리는데 날마다 동분서주예요. 최대한 좋은 음식 그리고 승가에 보시할 물건들을 계속 챙기느라고 날마다 바빴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바쁜 나날을 보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보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집안에 재산에 보탬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니 참 희한한 여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었대요. 그 웃음은 비웃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웃었대요. 그런데 시리마가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은 나한테 시봉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아내가 그리운 과보네?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짓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실투심이 일어났어요. 실투심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저 아내를 웃다라를 해코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엿 봐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바로 뜨거운 국물을 이 웃다라라는 여인의 얼굴에 확 끼얹져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수한 척음에서 끼얹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얼굴도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귀에를 접고다가 딱 웃다라가 가만히 웃다라가 가까이 갔더니 마침 거기에 뜨거운 버터기름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다라가 옆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딱 올 때 그때 국자로 그 기름을 한 국자 딱 떠서 바로 끼얹었습니다. 바로 끼얹었는데 그 끼얹는 찰나에 웃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동작도 빨라요. 그 사이에 웃다라가 기도합니다. 이 시리마라는 여인은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분이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렸겠느냐. 그런데 이 시리마가 나를 도와준 덕분에 내가 지금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리마라는 여인이 나에게 지금 뜨거운 국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리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를 기원한다. 내가 시리마에 대한 어떤 원안도 갖지 않게 되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물이 시원한 물이 됐대요. 시원한 생수가 됐대요. 시원한 생수가 돼서 그냥 시원하기만 했대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치지 않은 걸 보고 시리마가 두 번째 국자를 해서 두 번째 국물을 끼얹으려고 해요. 그럴 때 하인들이 달려와서 시리마를 제지를 하고 눕혀서 두들겨 펴기 시작해요. 너는 우리 마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라고 하인들, 여종들이 막 두들겨 펍니다. 그럴 때 웃다라가 얼른 말려요.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좋은 분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다 물러가게 하고 시리마를 데려다가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상처난 부분을 오히려 치료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마라는 여인도 이런 정도 되면 뉘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님, 사물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웃다라가 시리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참여하지 말고 내 아버지에게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리마가 제정관님께 제가 꼭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정관님이 아니라 제정관님은 내 아버지지만 나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정신적 스승이신 아버지가 있다. 그분께 꼭 참여하도록 해라.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마가 네 알겠습니다. 부처님이 오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아예 시리마가 공양관에 가서 부엌에 가서 직접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양물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는 부처님과 승가에 스님들이 오시니까 그때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는 부처님 앞에 참여를 합니다. 부처님 앞에 참여합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리마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부처님은 웃따라에게 부러옵니다. 옆에 있는 웃따라에게. 웃따라야 너는 시리마가 국물을 끼얹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라고 했더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따라가 저는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 시리마라는 여인은 나에게 큰 도움을 준 분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 속에 뜨거운 국물을 이 여인이 끼얹는다고 해서 혹시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봐 나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뜨거운 국물이 되게 하고 만약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체의 없다면 이 국물이 시원한 물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면서 바로 그래야 하느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원안을 원안으로 갚아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개송을 읊어주셨어요. 법구경 223송. 법구경 223송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큰스님 보보록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이기고 악은 손으로 이겨라. 인색은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라. 이 개송을 보니까 역시 옆에서 시리마도 별로 수연하지 않은 시리마도 수다왕과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개송이 대단한 개송이에요. 이 중에서도 지금 수다왕과에 올랐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개송을 지금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셨잖아요. 절대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수다왕과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웃다라와 같이 어떤 상황이, 위기 상황에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평소에 항상 좋은 마음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관세음보살님을 위험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위험하게 되죠. 저는 신비장부 대단한 일을 위험하는 사람은 신비장부 대단한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기도가 작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 큰스님도 그러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신비장부 대단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가서도 신비장부 대단한 일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진원을 하신 분들은 광명진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광명진원이 계속해서 자기 몸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도 어둡지가 않아요.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도 광명진원을 늘 읊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항상 밝히는 진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작동하고 사는 것. 그게 필요해요. 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비장부 대단한 일은 좀 길잖아요. 막상 부담이 되지만 짧은 기도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기도. 그런데 우리 불자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짧은 기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짧게 짧게 하잖아요. 짧게 짧게. 예를 들어 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면 짧은 순간 한 1분짜리 아니면 30초짜리 기도를 쫙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는 어색해. 이렇게 뭔가 좌복을 깔아줘야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포로나에서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배웠듯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바룸문 같은 것을 우리는 습관화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마하바냐 바룸일 또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이 있잖아요.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상가테 보디스바 이런 진언을 늘 지니면서 사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해야 될까? 기도를 성취하려면 어떤 자세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저는 중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복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역시 공부를 열심히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중도라고 했는데 중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중도는 가장 적절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도 방법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도의 자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못 했어요. 목청껏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는 못 했습니다. 이건 중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시험 볼 사람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밤새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못 했다면 이건 중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시우친 자세, 한쪽으로 시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는 중도의 자세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특히 마음은 하루에도 열두 번, 열두 번이 아니에요. 한 시간 내 열두 번, 아니 1분의 열두 번도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마음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해요. 어떤 상황이 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기도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막 살다 보면 피곤해지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순간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죽고 싶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속으로 욕설이 나오려고 해요.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순간에도 원망하는 마음, 원한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냐 부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까 우따라 같은 경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들어줬습니까? 아니었죠.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누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전설에 따르면 그런 경우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호법신장들이 도와줘요. 천신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천신들은 그렇게 우따라 같이 신심 있는 이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딱 오니까 천신들은 굉장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바꿔치기를 해줘 버린 거예요. 시원한 물로 바꿔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천신들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중 기도를 했잖아요. 신중님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깨어있는 마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야만 내 마음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돈변해요. 저도 본인이 알아차리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만약에 순간적으로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얼른 되돌려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개정의 사막을 골고루 닦는 자세로 기도하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도라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불자들의 신행생활 중에서 이 개정의 사막을 균형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는 바른 생활이고 정은 고요한 생활이고 개는 슬기로운 생활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마음 항상 착하게 사는 것, 그게 바른 생활이죠. 바르게 사는 것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리고 슬기롭게 해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훌륭한 신행생활이 됩니다.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물론 그중에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개를 지키니까 다른 것은 일체 신경을 안 쓴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를 지키는 것 속에도 실질적인 지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또 암튼으로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려면 바로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해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개를 지키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걔만 지키겠다 하는 것 자체가 치우친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선정만 일단 수행하겠다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실은 선정은 바른 생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 수행해보면 알아요. 바르게 생활하지 않고 내가 흥청망청 나쁜 생각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나는 마음을 좀 고요히 하고 싶어. 그래서 좌선 자체를 취하고 선정 수행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생활이 바탕이 돼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사람이 슬기로워질 수 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슬기로워질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균형을 잡는다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생활하면서 내가 바른 생활하면서 기도해야지. 또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기도해야지. 또 마지막으로는 슬기롭게 생각하면서 슬기롭게 생각한다는 게 슬기, 지혜를 추구한다는 게 다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 것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고 나와 남의 분별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지혜롭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까지 성취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를 나는 조화 있게 수행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됐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자세, 시간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이번에 법보신문에서 신행숙이 모집했잖아요. 신행숙이 모집했는데 보광행보살림, 당선작이 다들 감동적입니다. 보광행보살림 같은 경우는 신녀장구 대단한 일을 늘 수행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십만독을, 십만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십만독을 두 번 회양하고 세 번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신녀장구 대단하니까 작동한다고 해요. 언제나 신녀장구 대단하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에서도 지금 일요일 날이면 신녀장구 대단하니까 독성기도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 전에 예비 기도를 한 번 했고 지난주에 유래를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는 21독으로 했는데 신녀장구 대단하니까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신녀장구 대단하니까 27독을 하고 27독을 한 뜻은 27독을 네 번 하게 되면 108독이 되잖아요. 보통 한 달이 4주니까 한 달이 4주니까 우리 어떤 보살님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한 달이 4주니까 4주니까 네 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달에 108독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안하신 보살님이 여기 계시니까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광형 보살님은 다란히 독성을 생활화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을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본인도 여러 가지 병을 얻었고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은 당뇨합병증으로 상당히 오래 고생을 했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게 아주 심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다란히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1년 후에 남편이 아주 심하게 병을 낳은 1년 후에는 지금 나아서 걸어다니지도 못했는데 지금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삶에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온다. 어떤 경우는 그 가피가 뚜렷하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온지 안 온지 모르게 올 수도 있어요. 온지 안 온지 모르게 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명운 가피 라고 하더라고요. 명운 가피. 명운 가피. 명자는 어두운 명자고요. 훈자는 영기 훈자예요. 그래서 영기에 뭔가가 익을 때는 오래오래 익히잖아요. 불이 바로 직접 닿으면 금방 익지만 영기에는 오랜 시간 후에야 익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연기에 뭔가 고구마가 익듯이 연기에 고구마가 천천히 익어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주는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오신 이유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오실 만큼의 건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가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두 딸을 가진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세 여자를 만나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피곤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두 딸과 잘 살았어요. 어쨌든 내가 이 두 딸을 잘 기르는 것이야말로 내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심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의 특성은 뭐냐면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별로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본처에게 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원망하지 않고 어쨌든 그걸 잘 거두었어요. 어쨌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두 딸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딸이 아주 성공해서 잘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게임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직장에 다니면서 아니면 혼인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태도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죠? 간단하게 제가 PPT 자료를 넘겨주시면 짧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일상 기도의 순서 집에서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불광불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3기 천수경 보통 노래를 부르는 게 기도할 때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천수경 읽고 그다음에 정근, 바론문, 반야심경, 사홍소원, 오늘의 다진 여기서 사홍소원은 또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야심경으로 마쳐도 돼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상 기도의 핵심은 뭐다? 바론문입니다. 바론문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이 바론문 중에서도 바론문 중에서도 바론내용은 아주 짧잖아요. 바론내용만 짧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0분 이상 있을 때 기도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기도 장소를 대략 정리하고 시작할 때는 입정, 간단하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리고 3기에는 생략해도 좋고요. 천수경, 정근, 바론문, 반야심경, 순으로 저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30분은 더 간단하게 입정하고 천수경, 정근, 바론문, 반야심경. 마지막은 반야심경을 혹은 좋아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노래로 끝내고 싶다 하신 분은 사홍소원까지 가도 좋고요. 반야심경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기도 방법, 진짜 시간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정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밀전근을 하잖아요. 정근 짧게 하고, 바론문하고, 반야심경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짧게 할 때는 바론문만 봉독한다. 바론문 중에서 귀, 바론, 귀하고 바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바론문에서 예를 든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과에 귀의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실력이 함께하시어 가족이 화목하고 가업이 흥성하며 일체의 장애를 이겨내어 청정한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어 지인다. 마하바냐 바람. 딱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을 우리 이웃 종교는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자들은 이렇게 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병문항 갔을 때, 병문항 갔을 때 이 정도 길이로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서 교체하십시오. 이 정도도 기도가 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자른다면 부처님이시오. 우리 친구 누구누구가 지금 병구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힘을 내어서 부처님 가피력으로 불을 털고 일어나서 일상에 복귀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하바냐 바람이.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우리 불자들은 약간 어색하죠. 그런데 습관화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습관을 기르면 좋겠냐라고 생각하냐면 공양할 때, 공양개송. 우리 불광사의 공양개송 어떻게 되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공양개송. 대자대비 부처님, 크신 은혜 이 공양. 일체중생 발부리, 마하바냐 바람이. 이렇게 이 공양개를 하고 공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됩니까? 대중식당에서는 부담됐나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부담될 일 없잖아요. 그리고 대중식당에서는 개송까지 하기 힘들다. 그러면 합장져도 하시고 공양하시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일상 속에서 진원식 기도. 우리 불광 형제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를 항상 하잖아요. 만나서도 마하바냐 바람이. 만날 때도 마하바냐 바람이. 헤어질 때도 마하바냐 그래요. 반가워서 마하바냐 바람이. 또 불편할 때도 마하바냐 바람이. 무조건 마하바냐 바람이.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본성은 바로 마하바냐 바람이 입니다. 나는 마하바냐 바람이 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역시 나무서감은 이불 나무아미 타불나무 관세 모살. 마하바냐 바람이 일로 보현령원으로 보리 이루리.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했죠. 그런데 실천 행까지를 담아서 이 부분은 같이 한 번 했을까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대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람이를 실천하고 식바람일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령원으로 보리 이루리. 이걸 줄여서 한다면 마하바냐 바람일 보현령원으로 보리 이루리. 저는 이게 아주 짧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다음 진원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남겨서 진원을 읊는 것, 진원을 생활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심묘장고 대단하니가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기도.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기에 아주 좋은 진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가지만 제가 줄여봤습니다. 위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같이 한 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냐바람일다주. 카테카테 바라카테 파라상카테 오디스바. 방명진원.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찌바라 뿌라바르타야군. 원성취진원입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온. 참해진원. 오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뭔가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원을 물리쳐보자 할 때 항마질을 한 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홈 소마니 소마니 홈 하리안나 하리안나. 홈 바나야 홈 아나야 홈 바밤바라 홈 바타. 이것 중에서 내하고 조금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걸 늘 일상 속에서 그냥 항상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일하면서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신묘장부 대단하기도 좋습니다. 신묘장부는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북한산에 살 때 보면 그분은 올라올 때 항상 신묘장부 대단한 일을 외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외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길게 혼자서 갈 때는 괜찮습니다만 또 회사에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좀 짧은 진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언을 통해서 기도를 생활화해보자. 그러고 보면 우리 불자들이 짧은 기도 생활화하는 방법이 많네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일상에서 기도를 해야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4시 기도 때만 한다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24시간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24시간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기도를 생활화하자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시간까지일 거예요. 35분 정도까지일 거예요. 많이 지루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냥 한편 덤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리가 단풍숲에 내리니 잎이 붉게 물들었으라. 주렴 넘어 안개가 가볍고 계곡에선 바람이 돌고 있다. 다정하여라. 가장 아끼는 황혼역 달이 적막한 속에 숨어 사는 이를 애써 찾아와 비추네. 참 우리 선사들은 정말 멋쟁이네요. 이 시이들을 선시들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우리 선사들 같이 멋진 인간 부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가을입니다. 가을 정운역이에요. 가을 정운역에 가장 아끼는 황혼역 달이 떠올랐다면 보름쯤이네요. 보름 위에 좀 일찍 뜨잖아요. 황혼역에 달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걸 이번에는 가장 아끼는 달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끼는 달. 그거에 올라오면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정막한 속에 숨어 사는 이를 애써 찾아와 비추네. 자기는 지금 혼자서 산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황혼역 달이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숨어 사는 이를 애써 찾아와 비추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달이 떴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달이 숨어 사는 은거하는 이름 없는 선사를 찾아왔네. 참으로 감사하구나. 정말 반가운 손님이구나. 내가 훌륭한 아주 향기로운 향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향이라고 하나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하게 사지 말고. 저는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달이 비추면 달님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살건 없는 선승을 찾아와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께 제가 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런 낭만을 만든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박수를 치셨으니까요. 박수 쉴 때 떠나라고 했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람이.